남재준을 지킨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태를 수습하면서 보여준 정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수사선상에 올려놓지도 않음으로써 정권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상급인 대공수사처장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고 그나마 구속한 것은 4급 직원인 김모 과장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뉴스타파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두 정부를 거치며 일어났습니다. 연루된 국정원 간부와 요원들도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강압으로 유가려 씨의 호위자백을 받아낸 시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걸치고 재판이 시작된 것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해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한 이후입니다. 두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면면이 바뀌었지만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어도 결국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수사해 기소한 간첩 중에 처음으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마도 국정원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 명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증거 조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위조문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모 과장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이 나는 시기에 이 사건을 맞게 됐습니다. 엄밀히 보면 그는 그동안의 조작에 책임이 없는데도 흐름을 이어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지휘부의 지시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공수사국장과 단장은 위조문서를 만들면서 보낸 전문에 결재를 했지만 검찰은 내용은 모른 채 형식적인 결재만 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문서 위조를 통보한 뒤에도 국정원은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백보 양보에서 만약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위조를 몰랐다면 이때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계속 검찰 수사에 저항하며 싸웠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언론을 만나 검찰을 비난하고 정보가 유출돼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탈북자에게 언론에 사연을 공개하라고 종용했을 뿐 아니라 그의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하나같이 국정원 지휘부의 허가 없이 일개 직원이 할 수 없는 일탈 행위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두 정부에 걸친 간첩 조작 사건이고 그 조작과 은폐 과정에 수많은 국정원 간부 및 요원들이 연루돼 있고 최종 책임자는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국정원을 황골탈퇴시키겠다는 남재준 원장의 말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국정원은 황골탈퇴할 거란 박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국민의 뜻으로 관철할 특검뿐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